일단은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 소모의 사건 같은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터질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령님. 요즘 부동산 관련으로 비리 이슈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정말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이 정책적으로 관리가 앞으로 잘 될지 궁금해서요. 부동산 비리라고 하는 게 올해 상반기쯤에 있었던 LH 사건하고 지금 하반기에 터졌던 대장동 사건을 예를 들는데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내수 경기는 실제로 침체가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LH 사건같이 공무원의 그런 비리 사건 또는 이번에 대장동 사건은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연루가 된 그런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근심이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좀 긍정적인 소식, 좋은 시그널로 기운을 이렇게 불어다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나는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것 같고 남들은 막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상 아직 무주택자라서 아직 저희 할머니 전환이나 법당을 제대로 꾸며드리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의정부에서 여기저기 집값 알아봤는데 의정부도 올해 연초에 비해서 좀 더 1억씩 아파트가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 이렇게 내지 마련하나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저희 조상전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대비가 될지 마무리가 될지 한번 봉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넌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LH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조직에 대한 뭔가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루머의 사건 같은 건 앞으로 한 번 더 터질 일이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지금 정책적으로 상한가를 10% 제한한다. 민간 업체의 그런 이익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상 많은 이렇게 정재계의 비리가 누가 들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팩트가 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뉴스에서 조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LH 사건의 마무리는 굉장히 흐지부지하고 대장동 사건의 마무리는 굉장히 뭔가 은폐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사실상 총선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투기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의혹들이 한 번 더 크게 제기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만드는 문기가 한 번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양극화를 좀 잘 줄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아파트를 매매를 한 사람과 매매하지 않은 사람 이걸 양자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보고 또 이제 아파트를 구입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 임대 아파트를 준다든지 조금 걱정이라든지 싫음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많을 타이밍이고 또 무주택자들한테는 요즘에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더욱 더 높아지고 대출에 대한 제한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다들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국을 겪지 않나 싶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조금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총선 전에 한 번 더 이런 투기적인 이슈가 생긴다 하시니까 이번 대장동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나기는 투기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부동산적으로는 집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좀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